보험사들이 2030세대를 정조준한 이른바 MZ보험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험 가입연령이 높아지자 MZ세대와 어린이를 분리해서 상품을 출시하란 압박이 커지면서인데요. 그동안 드물었던 2030세대 전용보험 개발에 탄력에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김다솔 기자입니다. 최근 현대해상은 가입연령이 20세부터 최대 40세로 제한된 보험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2030세대를 타겟팅한 소위 MZ보험입니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등도 잇따라 MZ세대를 겨냥한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보험사들이 MZ보험 출시에 한창인 건 어린이 보험 판매에 제동이 걸리면서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어린이 보험의 가입연령을 15세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보험사들은 저출산으로 어린이 보험의 가입자가 줄자 연령 제한을 35세까지 높였는데 어린이 보험이 성인의 질병 위험까지 반영하게 되면서 보장한도 축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규제가 도입되면서 0에서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이른바 어른이 보험이 0에서 15세 전용의 어린이 보험과 16세 이상의 MZ보험으로 나뉜 겁니다. 전문가들도 MZ보험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금융당국의 개선 요구에 맞게 어린이 보험과 MZ보험이 이분화되면서 양 집단의 위험을 제대로 반영한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드물었던 MZ세대 특화된 보험 상품도 많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규제의 빈틈을 노린 꼼수는 MZ보험 개발의 걸림돌입니다. 일부 보험사가 가입 연령을 0세부터 40세까지로 늘린 기존 어린이 보험을 건강종합보험 등으로 이름만 바꿔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상품 개정 시한이 촉박했던 점을 감안해 당분간 추가 제재 없이 감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다솔입니다.